이데엘리 TV입니다. 한미반도체, 셀트리온, 휴마시스, 대한전선, SK하이닉스, DB하이텍, 에리슨 EV, NHN까지 올렸습니다. 한국경제TV는 이노와이어리스, 셀트리온, 시즌, 리노공업, 대한항공, 조이시티, LG 이노텍 선정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셀트리온 들어있고요. NC소프트, 한미반도체, LG 이노텍, 두산중공업, LNF, SK바이오사이언스, 에리슨 EV까지 역시나 선정을 했습니다. MTN입니다. 솔리드, 대덕전자, 셀트리온, LG 이노텍, 조이시티, 신원종합개발, SK하이닉스, 대한전선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종목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첫 번째 종목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때문에 애가 참 많이 탔었어요, 최근 들어서요. 최근에 계속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급나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 많이 애를 태우는 종목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상당히 웃게 하고 울게 하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잘 아시아시피 레키노나주에 대해서 유럽에서 정식 허가가 났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지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승인 권고 의견이 나오고 난 이후 하루 만에 정식 허가가 진행된 상황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건 두 가지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 그동안 어쨌든 바이오 시뮬러를 통해서 유럽 시장 내에서 그만큼 인지도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 약품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어떤 정식화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셀트리온의 어떤 성과, 그동안의 성과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게 되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또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들도 어찌 보면 셀트리온의 어떤 허가를 빠르게 좀 진행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유 때문에 이 셀트리온의 어떤 에키노아지 허가가 좀 빨리 진행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머크라든지 그리고 화해자의 알약, 그 경구형 치유제가 나오기 이전에 얼마만큼 유럽 시장을 또 잠식을 하느냐. 이게 어떤 셀트리온의 숫재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바이오시밀의 어떤 점유일이라든지 어떤 신뢰도를 봤을 때 빠르게 처방이 늘어날 것 같은 상태가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처방을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머크라든지 그리고 화해자가 만든 알약 대비에서 빠른 어떤 치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날짜를 보게 되면 9월 30일에서 10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머크의 경구형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단기간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레키로나주가 유럽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전 수준 20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가 이제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코로나 이슈로 하락했던 부분들이 레키로나주 이슈로 해서 이제는 악재에서 빠졌던 주가가 호재에 의해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제자리를 찾아간 주가는 이제 얼마만큼 이 코로나 이슈를 빠르게 벗어내게 되면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찾아가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신 바 같이 오늘까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윗고리가 좀 잡히긴 했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L자형으로 D그자형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D그자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20만 원부터는 이제 셀트리온 본질적 가치가 좀 중요한데 셀트리온이 지금 뭐 레키로나주뿐만 아니라 유플라이마라는지 인플렉트라 여기는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루플라이마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일부 매출이 반영이 될 예정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매출이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 뿐만 아니라 미국 쪽도 좀 살펴보게 되며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 달부터 미국의 사보 의민 시그나의 선호 의약품으로 등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에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사봉을 통해서 현재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점유율 넓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그널을 통해서도 어쨌든 선호 의약품이 등록이 됐고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이제 또 개척에 나갈 건데 어쨌든 하반기부터 성과가 반영이 되고 처방 금액도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21%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큰 성과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본질적인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코로나 이슈가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이 코로나 이슈를 좀 벗겨내고 해소를 하고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유플라이마라든지 인플렉트라이너든 호재 그리고 가치가 반영이 되어야지 아마 주가 좀 회복되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좀 참고를 하셔서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내용을 참고하셔서 트레이딩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때쯤 거의 40만 원 가까이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인데 계속해서 좀 주가가 빠졌었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26만 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그 이후부터는 회사의 본질을 봐야 한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장에서 9에서 10%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헬스크리케어까지도 모두 비슷한 좀 의미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삼형제 모두요.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안 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게 특히나 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는 오늘만 봤을 때 오늘 하이닉스가 이렇게 상승폭이 크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은 DDR5 이슈가 제일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뎀에 대한 또 우려감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디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해소를 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래서 DDR5 이슈가 아무래도 좀 먼저 일단 일찍 반영이 되게 되면서 하이닉스에 좀 힘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트렌드포스, 그 디뎀 익스체인지와 마찬가지로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도 디뎀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어떤 가격 전망을 많이 하는 연구기관인데 일단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JP모건도 그렇고요. 최근에 골드만삭스도 이 디뎀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겠지. 그 보고서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투자 은행들이 디뎀 익스체인지라는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트렌드포스의 어떤 의견을 참고를 하는데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도 지금 4분기에 디뎀 가격이 3에서 8%가량 하락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PC라는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물량들을 이미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우위 시장이 될 것이라 그 전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전히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라는지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DDR5. 그러니까 DDR5의 교체 시기가 앞달라 빨라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주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DDR5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인텔에서 12세대 CPU를 공개를 하고 어쨌든 이 CPU라는지 메인보드가 지속으로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착용이 되겠죠. 탈착이 되겠죠. 착용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공급이 시작되게 되면 앞으로 DDR5가 이 DDR5의 점유율을 넓혀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공급 우유 시장이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DDR5 가격 하락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이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는 돌아서 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너무 일찍이 반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만 올 만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보게 되면 10월, 10월부터 어쨌든 지금 9만 원대의 바닥을 찍고 현재 완만하게 우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승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난주에 한 3거래일 정도가 약간의 조금 조정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때 양매수가 붙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또 같이 들어온 흐름, 오늘장에서도 외국인 순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어쨌든 DDR5가 반도체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네요. SK하이닉스 4.69% 강세입니다. 11만 1천 원대, 3개월 만에 11만 원대 회복을 했네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네, 다음은 LG 이노텍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많이 언급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아이폰 얘기하게 되면 항상 LG 이노텍이 약방의 감자처럼 항상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앞으로 애플에서 스마트 글래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 1, 홀로렌즈 2까지 현재 출시가 됐는데 아시겠지만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게 좀 상용화가 되고 조금 많이 판매, 이 부분이 많이 판매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애플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갤럭시 기어가 있긴 한데 이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돼야 또 이제 가격이 좀 하락이 될 수 있고 이게 또 대중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잘 아시겠습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항상 LG 이노텍이 항상 중요한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NFT, 네타버스 이 이슈만 붙으면 주가가 다 급등을 합니다. 최근에 컴퓨터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 그 무거운 LG 소프트 가서 상가 갔거든요. NFT 때문에. 그래서 아마 LG 이노텍도 그런 현상의 일부분이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 가능성이 있다는 애플의 가장 중요한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이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렌즈라든지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분명히 LG 이노텍이 담당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일 동안 주가 상승분을 보게 되면 너무 과도한 기대감들이 반응이 되고 있고 그런 어떤 쏠림 현상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상이 아마 저 개인적으로 한 30만 원 부분까지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쏠림 현상,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쏠림 현상이어서 단계적인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도리어 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역시나 30만 원 선까지는 상승력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LG 이노텍이고요. 지금 현재 5%대 상승력. 실적 부분도 그렇고요. 애플카 출시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지금 메타버스까지 엮이면서 같이 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까지 3가지 종목 분석해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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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